자, 신도 나가보죠. 오늘은 교재가 48쪽입니다. 48쪽이 6절부터 가죠. 지난주는 저희가 배웠던 게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였고 48쪽엔 국세의 불복 절차로 갑니다. 불복 절차는 어떤 얘기냐면, 얘는 세금을 받아, 보면 일단 1번부터 보죠. 보면, 48쪽 메뉴 1번, 국세의 기본법 혹은 기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거나 혹은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떤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세금 내야 할 갑에게 뭔지 몰라도 쉽게 이 친구한테 당신이 이번에 세금 내시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 갑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세금 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무턱대고 내세요가 아니고, 가령 갑이 전해부터 사업을 했는데, 전해부터 사업을 쭉 했는데, 갑은 사업을 할 때 세금을 계속 냈어요. 냈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이때 당시에 네가 세금을 덜 낸 게 있으니까 더 내세요.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왔을 때 그럼 이 갑이 과거 걸 다 찾아보겠죠. 봤더니 갑은 전혀 낼 게 없다. 근데 국가는 계속 내라고 하면 두 가지 간의 상호간에 어떤 의견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때 이 납부할 이 갑은 이 처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불복의 제기예요. 1번 순서가 있는데, 밑에 큰 2번, 첫째가 뭐예요? 2의 신청이에요. 그래서 1번 보니까 2의 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합니다. 몇일 내입니까? 90일 내에 불복 사회를 갖추어서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2의 신청이고, 누구한테 한다? 세무서장에게 한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거고요. 우측으로 갈게요. 3번, 뭐가 나옵니까? 심사청구인데 마찬가지, 그래서 심사청구는 마찬가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시 몇일 납니까?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면 돼요. 90일 내에, 또 2번, 이때 2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을 하려면, 2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역시 몇일 납니까?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2의 신청도 언제까지? 90일 내에, 심사청도 언제까지?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또 넘겨볼게요. 50페이지로 가보면, 아, 51쪽이네요. 자, 보니까 네번째, 뭐가 나옵니까? 심판청구입니다. 마찬가지도. 자, 보니까 심판청구도 똑같아요. 그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2번, 2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 2의 신청에 대한 통질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하냐? 밑에 심판청구 절차의 1번인데요. 자, 이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불복 사유 갖추어서 처분을 했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사장 갖추어서 누구한테 합니까?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심판청구고, 결국은 이제 뭐까지 가냐? 뒤에 가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뭐, 그리고 빠졌네요. 그럼 결국은 2의 신청도 있고, 뭐도 있고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3쪽 갑니다. 똑같아요. 지방세 불복도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2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불복이 같아요. 그래서 1번, 2의 신청인데 보죠. 자, 2의 신청하려면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로부터 합니다. 똑같죠. 언제까지입니까?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게 돼요. 자, 밑에 3번, 심사청구 갑니다. 자, 2의 신청 거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2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질부터 언제까지? 90일 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다. 다 똑같아요. 결국은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항상 똑같이. 언제까지입니까? 전부 다 90일 내에 2의 신청이건 심사청구건 심판청구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건 한번씩 집에서 읽어보셔도 충분할 걸 봅니다. 자, 끝까지 보시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교재 57쪽으로 갑니다. 57쪽에. 이제 8절로 가죠. 자, 8절은 서류의 송달인데 얘는 이번에 시험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시험에 놨는데 또 안 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역시 정부가 과세관청이 갑에게 뭔가를 보내요. 뭘 보내냐면 이 세금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서를 이 갑에게 보내주는 걸 보고 저희가 서류의 송달이라 해서 보내주는 게 보내주는 게 이게 보내주는 걸 보고 저희가 송달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어떤 방법을 위해서 보내냐 이건데 이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갑을 만나서 갖다 줘요. 그래서 이게 직접 준다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교부, 교부, 송달이라고 부르고 둘째, 가장 많이 쓰는 게 우편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 우편, 송달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인터넷이죠. 세 번째는 전자 송달도 있어요. 전자 송달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갖다 주는 게 공무원이 직접 주는 게 교부 송달, 우편 받은 게 우편 송달, 그 다음에 인터넷 전자 송달 세 가지인데 다시 여기서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인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교부는 공무원이 직접 와서 주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건데 공무원이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수령을 거부합니다. 받기를 거부한다. 받기를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두고 갑니다. 두고 간다. 그냥 두고 가요. 두고 간다. 두고 가면. 그래서 두고 가는 걸 보고 뭘 하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유치 송달이라고 합니다. 유치 송달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교부가 됐건 우편이 됐건 이 송달 이 두 가지 방법이 어허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저 갑을 아예 저 친구가 수령을 거부한 게 아니고 아예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즉 국가가 얘를 만나러 갔는데 얘를 못 만나요. 계속 못 만나요. 또는 국가가 계속 우편으로 보냈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계속 반송되어요. 이게 이제 교부나 우편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정부가 이런 방법을 써요. 마지막 방법에서 공시 송달을 하게 돼요.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헷갈림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다시 교부 송달을 갔는데 납세자가 수령을 거부한다. 그건 뭐합니까? 유치 송달 두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공시에요. 공시. 공시는 외부에 알린다. 그래서 보통 14일 지나면 14일 경고 공실로부터 14일 경과되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14일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방법인데 보셔요. 57쪽에 가면 1번. 맨 위에 송달의 1번. 송달은 과세관청이 조세 처분에 담긴 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류로 보내는 겁니다. 2번. 장소대금 대체 어디에다 보내냐. 어디긴 어디요. 이 친구가 바를 곳 바를 장소에다 보내죠. 그래서 보니까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서류는요. 그 명의인의 주소남,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그죠. 그리고 전자승사인 경우는 행정, 자치회장관인 경우는 고시하는 정보통신사업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지가 돼요. 어쨌든 그런 곳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에 보내주면 되죠. 다만 이번 예외인데 이 예외도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8쪽인데 송달 방법이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냐. 첫째가 1번이 뭡니까. 교부, 송달. 보셔요. 교부에 의해서 송달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주는 게 이게 교부, 송달입니다.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거부 안 하면 거부한 법리가 두고 온다여서 밑에 중간에 가면 있어요. 유치 송달인데 땡땡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서 뭐한다. 두고 올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유치 송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직접 주는 게 교부입니다. 두 번째가 2번 우편 송달인데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에 의하되 요건 조심해야 돼요. 납세의 고집, 독촉, 체납 처분 또 세법에 다른 정부의 명령입니다. 관계되는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돼요. 우편인데 그중에 뭐 등기우편이에요. 다시 납세, 납세의 고집, 독촉, 체납 처분은 반드시 우편 중에 뭡니까? 등기우편에 의해야 합니다. 세번째 전자 송달도 있네요. 이건 뭡니까.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다. 그래서 흔한 말로 인터넷으로 신고되는 게 전자 송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4번 몇 밑에 4번이에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건데 교부나 우편에 의해서 송달한 서류는요. 그 송달받을 자에게 뭐할 때 도착할 때 도착한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대한민국은요.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이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도달주의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우측으로 갑니다. 59쪽에 메뉴 2번 예외인데요. 공시 송달인데 아까 얘기했죠.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정부는 외부에 공시 알린다 이거죠. 알리면 이게 공시 송달이고 아까 얘기했죠. 14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번 공시 송달은 특이한 사유로 인해서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일부터 현재 10살 지나면 효력이 발생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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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송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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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3번 4번 2번 3번 3번 2번 4번 3번 3번 정부가 세금을 왜 걷어가요? 국가나 지방에 뭘 얻기 위해서 제정수입에 확충하려고 세금을 걷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걷어왔어요. 걷어오는 이 세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첫째,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쓸 건지 아니면 일반 경비에 쓸 건지 이 두 가지가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걸 보고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목적세라고 해요. 목적세. 목적세라고 하고 일반 경비에 쓰자. 그럼 이런 말 합니까? 이걸 보고 보통세라고 불러요. 보통세.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쓰는 건지 일반 경비에 쓰는 건지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목적 없는 보통세 대부분은 거의 다 목적 없는 보통세가 돼요. 다만 일부 세금만 목적세에 속하게 돼요. 자 보죠. 1번 보통세인데 자, 조세 수입의 용도를 확 특정하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재정 수입을 위해서 과세는 세금이고 목적세 외의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인데 밑에 보니까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등 대부분은 다 모여요. 거의 다 보통세이다. 다음 두 번째, 2번 목적세인데요. 1번 세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과세하죠. 보니까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입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과칭수하는 조세입니다. 조심할 게 목적세 종류인데 첫째, 국세는 목적세가 3개예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고요. 지방세, 목적세가 2개입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래서 앞글자 따서 저희가 보통 교교농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국세의 목적세가 되고 지방세는 2개입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2개가 있다. 그래서 그 목적세의 종류만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교교농지치. 굳이 얘기하면 교교농지치라고 해서 알아두면 되죠. 세 번째 갑시다. 밑에 3번. 조세전과의 양볼련된다. 이게도 시험에 날 일은 없어요. 3번의 조세전과도 거의 시험에 날 일은 없는데 일단 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직접세가 있고요. 둘째는 간접세.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이런 거죠. 납세자입니다. 세금 낼자.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게 직접세가 되고 간접세예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똑같지가 않으면 얘는 간접세가 돼요. 자 그럼 이때 납세자가 뭐냐. 납세자는 세금 낼 자죠. 세금 낼 자. 세금을 내는 자입니다. 담세자는 뭐예요? 돈 내는 자예요. 돈 내는 자. 그럼 결국은 세금 내는 자하고 돈 낸 자가 같으면 뭐가 돼요? 직접세. 갖지 않으면 간접세인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직접세예요. 거의 다 대부분은 직접세가 돼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번 달. 5월달은 소득세 내는 달이죠. 그렇죠? 소득세. 이번 달은 소득세 내는 달인데 그럼 저도 이번에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돼요. 저도 내야 돼요. 그럼 저는 소득세 내야 할 자예요. 그렇죠? 내야 됩니다. 자, 누구 돈 갖고 내냐. 당연히 내 돈 갖고 내. 내 돈 갖고. 그래서 나는 결국 소득세 내야 할 자하고 내 돈 갖고 내야 한다. 그럼 둘 다 같죠? 같은 무슨 세. 이게 직접세가 되는 거죠. 반대로 뭐 취득세 할까요? 제가 이번에 뭐 땅을 취득했다. 그럼 나는 취득세를 내야 할 자예요. 누가 됩니까? 당연히 내 거니까 내 돈 갖고 내겠죠. 역시 이것도 무슨 세. 이것도 직접세. 항상 이렇게 세금 낼 자와 돈 낼 자 같으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직접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간접세도 있어요. 뭐 그게 주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은 대표적인 간접세가 돼요. 즉 세금 낼 자하고 돈 낼 자 같지 않은데 부가가치세 보면 쉽죠. 지금 보통 마트에서 장을 보면 물건을 쭉 사면 맨 밑에 영수증에 보면 물품 금액 얼마.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가가치세 얼마. 그래서 합계 얼마. 이렇게 돼요. 보통 저희는 합계 금액을 내죠. 그러면 이때 물품 금액은 판매자가 다 같겠지만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죠.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 있을 때 소비자는 이미 물건 구입할 때 부가가치를 다 낸 거예요. 이미 돈을 다 부담한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담세자가 되고 그럼 판매점은 자기네가 물건 금액을 빼고 요 세금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납부해요. 그럼 실제 돈 부담한 것도 뭡니까? 소비자야. 내는 건 누가 내요. 판매자가. 그럼 낸 자하고 낸 자하고 돈 부담한 애가 똑같지 않죠. 이게 무슨. 이게 바로 간접세가 된대요. 그죠. 그래서 같으면 직접세 같지 않으면 간접세가 된다고 합니다. 보죠. 첫 번째, 직접세입니다. 조세가 납세무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납세무자가 담세자가 되거나 소득에 원천 두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게 직접세고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직접세에 속한다. 소축페이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있네요. 두 번째, 간접세가입니다.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어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비에 중점되어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정도 됐고 네 번째가 있어요. 4번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용상도 시험에 알 수 있지만 계산 문제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는 꼭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달도 얘기했을 텐데 항상 모든 세금은요. 이런 거죠. 본세. 같은 말로 독립세입니다. 자 이렇게 독립세. 본세가 있다면 항상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 무엇도 있다? 부가세도 있다.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2개인데 이런 거죠. 본세가 뭐냐. 본세는 본래 세금. 뭐 취득했다면 취득세. 등록한다면 등록 면허세. 재산 갖고 있다면 재산세. 재산이 많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들이 재다 쭉 과세가 돼요. 되는데 항상 이 다섯 개를 보고 본세라고 불러요. 본세인데 항상 이런 세금이 부가세. 부가세가 뭐냐면 본세에 더 붙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자꾸 착각하는 게 이 부가가치세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이 부가세는 세금에다가 세금에다가 또 다른 세금이 붙는 게 이게 부가세고 부가가치세는 얘는 물품 금액에 대해서 붙는 게 이게 부가가세. 물품 금액에 대해서 붙는 게 이게 부가가치세. 그럼 저희가 지금 배울 건 뭐예요? 세금에 또 다른 세금. 세금에 붙는 또 하나의 세금을 부가세가 부가세라고 불러요. 부가세. 그래서 항상 이 다섯 개 세금은 늘상 부가세가 수반되는데 자. 취득세가 있다고요. 얘부터 하죠. 등록면허세부터 합니다. 이 세금을 요번에 낸다. 납부한다. 또는 저 세금이 감면 되었다. 두 갠데 부가세는요. 납부할 때도 붙지만 감면 될 때도 붙어요.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가 납부된다. 납부될 때 뭐가 붙냐. 납부할 금액의 20%에 20%에 지방교육세가 붙게 돼요. 지방교육세. 지방 지방 교육세가 그냥 바로 붙어요. 뭔 얘기냐. 내가 낼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이 금액을 내요. 내고 그 금액의 20% 20% 20만 원이에요. 내게 당하는 먼 세금 지방교육세를 또 내게 돼요. 결국 낼 게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대신에 이 등록면허세가 감면 되었다. 감면이 뭐냐면 정부가 너 내지 마 이 얘기에요. 내지 마라. 그럼 나온 게 100만 원인데 내지 말래요. 그럼 안 내면 좋죠. 좋지만 대신 뭐 낸다. 부가세 내야 돼요. 얼마? 감면 받은 금액에 20%에 당하는 농어천 농어천 특별세 내야 돼요. 감면 받은 금액에 20%에 농어천 특별세 납부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충족되어야 돼요. 자 이제 재산세가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단 얘는 납부할 때만 부가세가 붙지 감면 받으면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 20%에 당하는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게 되지 감면 받으면 절도에 부가세가 없고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납부할 때만 부가세가 붙어요. 얼마? 20%에 농어천 농어천 특별세가 붙게 돼요. 농어천 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납부할 때만 부가세가 있지 절대 감면 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요. 납부할 때 부가세가 없고 감면 되었을 때만 부가세가 존재해요. 감면 되었을 때 그래서 얼마나 붙냐 감면 받은 금액에 20% 농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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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가 붙는다고 해요. 방금 다 똑같이 여기 붙어 그래서 앞에 있는 금액 저 해당하는 세금이 납부할 금액이냐 감면 받는 금액이냐 해서 이런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얼마입니까? 전부 다 20%가 붙게 돼요. 그래서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도 있고 감면 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가지가 있다. 이거고요. 문제는 취득세예요. 왜냐면 얘도요. 결론은 얘도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 감면 되었을 때 붙는 부가세가 있는데 얘는 똑같아요. 얘도 취득세가 100만원인데 너 면제해 줄게 안 내면 돼요. 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감면 받으면 20%의 농어천 농어천 특별세 이건 내야 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문제는 얘예요.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입니다. 왜 얘가 문제냐면 자 나머지 여타는 앞에 있는 금액 이 앞에 금액 대비해서 전부 다 20%가 쭉 붙는데 취득세는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계산이 돼야 됩니다. 얘는 계산 공식이 있어요. 계산 공식이 그래서 납부할 때는 취득세는 부가세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꼭 해야 돼요. 반드시 계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자 이제 계산도 계산인데 더 문제는 부가세가 두 개가 붙어요. 하나는 뭐가 붙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하나 붙고요. 또 하나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가 붙게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고 두 가지의 부가세가 붙게 돼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그럼 어떻게 하냐. 농특세부터 가면 자 계산 방법은요. 내가 취득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에요. 무조건 자 는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된 이 금액에 대해서 10%만큼을 붙이게 돼요. 10%만큼을 부과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지방교육세인데 이 지방교육세는 얘는 두 가지가 붙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형태가 두 가지에요. 두 가지가 붙는 게 아니고 첫째는 뭐냐면 일반적 취득 일반적인 취득에 대해서 붙는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주택의 유상취득 주택의 주택이 유상취득된 경우 두 가지 그래서 일반적 취득이냐 주택이 유상취득된 거냐 둘룩후부네요. 바꿔 얘기하면 주택이 유상취득된 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적 취득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유상취득 반드시 주택만 됩니다. 그것도 꼭 반드시 유상취득이 한정돼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게 전부 다 일반적 취득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럼 일반적 취득은요 취득가격이에요. 취득가격 곱하기 이따 보겠지만 취득세의 표준 세율 빼기 퍼센트에요.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얼마? 20% 20% 이렇게 붙이게 돼요. 하지만 얘가 주택이 유상취득 되었다고 하면 바뀌었을 때 취득가격은 똑같은데 취득가격 곱하기 곱하기 주택의 세율 주택의 세율 주택의 세율 입니다. 곱하기 50% 그래서 주택의 세율 곱하기 50% 를 해요. 하면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 세액이 얼마? 똑같이 20% 를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그래서 지방 계획 형태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분명이겠지만 여타 세금은 앞에 있는 금액 때문에 다 곧장 붙는데 취득성이 이렇게 별도의 계산이 요구가 돼야 돼요. 해볼게요. 두 가지 갈 건데 첫째 볼게요. 첫째 갑임 갑임 이때마다 건물을요 건물을 매매로 샀다. 매매로 샀다. 매매로 샀고 취득가액은 1억이었다. 1억이었다. 이때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해봐라. 취득세부터 가요. 취득한금이 얼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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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건물은 취득하면 취득세가 4% 그래서 취득세의 표준세의 4% 표준세의 몇 퍼센트? 4% 4% 400만원 취득세가 400만원 취득세가 400만원 농특세인데 1억 곱하기 똑같죠 무조건 얼마? 2% 무조건 2% 200만원 이 금액이 10% 20만원 40만원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주택이 유상취득이에요 일반적이니까 취득가격이 똑같이 7억 곱하기 취득세 표준 3% 표준 4% 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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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취득세 구해봐라 자 주택은 취득하는 금액마다 마다 취득세가 달라요 그래서 주택금액이 6억까지는 1% 이기 때문에 취득가격 1억 곱하기 취득세 1%에요 그럼 취득세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 다음 지방교육세로 갑니다 지방교육선대 자 주택이 유상축된 거니까 요로 가야죠 자 취득가격 똑같아요 1억이에요 곱하기 1%에 50%입니다 0.5네요 0.5는 50만원이고 이 금액의 20%니까 5,20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방교육서인 1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중간에 농어촌특별세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이걸 조심해야 될게 주택이요 유상추택이 되게 되면 조심할게 뭐냐면 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됐느냐 초과되지 않았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가 초과가 되면 농특세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똑같이 얘하고 똑같이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무적은 2% 200이고 요금액이 얼마 10% 그래서 10% 그러면 20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국민주택규모가 초과가 안됐다면 이때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취득된 경우는 반드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가 초과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초과가 되면 농특세를 계산하고 초과 안되면 비과세가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교재 볼게요 71쪽에 자 첫째 독립세입니다 같은 말로 본세인데요 자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조세고 부과세 외의 세금은 전부 다 독립세에 해당한다 두번째 부과세입니다 자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과적 더 추가적으로 더 붙는 세금 이게 부과세고 딱 두개밖에 없어요 뭐 뭐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두가지 밖에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죠 넘겨보시면 표가 나올거에요 72쪽고 하면 본세와 부과세 표가 나오는데 자 보셔요 자 취득세인데 기업번 농어촌특별세가 붙죠 어떻게 표준세를 2%로 해서 산출된 금액의 10%만큼 붙게 되고요 지방교육세는 두가지인데 abc인데 c는 대비 더요 a와 b만 갑니다 자 취득세의 표준세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의 20%가 붙고요 b번 유산거대 쉽게 매매 같은 겁니다 매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세례의 50%를 곱한 세례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의 20%이다 그러면 아까 이걸 그게 법전에 써있는 거고 이걸 풀이한 게 이거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 취득은 취득가에 곱하기 빼기 2% 주택은 취득가에 곱하기 해당 주택의 세례의 얼마 0.50% 곱해서 계산된 금액의 20%를 수반시킨다 라고 보면 되는거지 이게 참 법이 어려워요 자 c는 볼 거 없고요 자 두번째 등록면허세입니다 마찬가지 바로 붙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20% 재산세도 마찬가지에요 지방교육세 20%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세도 농어촌특별세 바로 20% 전부 다 똑같이 붙게 돼요 전부 다 다 바로 붙는다 양도세는 조심할게 납부금액은 부가세가 없고 이제 감면 되었을때만 부가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농어촌특별세가 붙게 돼요 그래서 양도세는 납부할때 부가세 없다 그래서 이랬더니 양도세는 좋은거네요 왜 납부할때는 부가세가 없고 감면 되면 부가세가 없고 그게 아니고요 이제 봐봐요 원래는요 양도세도 얘도 부가세가 납부할때도 부가세가 있었고 감면 될 때도 부가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납부할때 뭐가 붙냐면 지방 소득세가 붙었어요 납부할 금액의 10%만큼 감면 받으면 농어촌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어요 똑같이 20%가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납부할땐 부가세가 없고 감면 받을 때만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세금이 없어졌냐 없어진게 아니에요 없어진게 아니고 지금도 내요 이거 내는데 전에는 양도세의 10%만큼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붙었는데 이 지방소득세가 나도 독립하고 싶다 쉽게 독립하고 싶다 해서 나간 거예요 얘가 양도세의 10%가 붙는게 아니고 나도 그냥 별도로 세금 매길 거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양도세를 내면 똑같아요 이 금액의 10%만큼 내는건 똑같은데 과세방식이 이렇게 붙는게 아니고 얘도 자기만의 계산방법을 가지고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아니고 홀로 나갔기 때문에 얘도 현재 독립세 본세로서 과세를 해요 하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예전하고 다만 이제 과세방식임 부가세가 뭐로 빠져나갔다 독립세로 나갔다 해서 우측에 가면 자 핵심 체크 봐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데 봅니다 자 소득세 양도세 포함되어 부가세에 당하는 10% 형태로 부가징수되었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자체에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배겼대요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로 부가징수하지 않고 독립세로서 별도의 세율을 써서 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부가한다 결국은요 결국은 얘도 종전에 뭐였어요 얘도 부가세인데 지금 뭐라고 했겠다 지금은 독립세로 과세 형태만 바뀐 거에요 바뀌었고 그래서 밑에 1번인데 자 작년도에 났던게 그 박스 2번이에요 이 지방소득세도 소액징수면제 라고 해서 그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잖아요 저희가 소액징수면제가 보통 어디서냐 이게 재산세 있는데 재산세도 그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 안했죠 얘도 마찬가지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걸 작년에 어떻게 2천원 이하라고 이하가 아니고 2천원 미만이에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소액징수면제 제도가 있다 어디에 있든 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부가세였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별도의 독립세 본세로 전환돼서 과세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5번으로 갑시다 5번이 과세표준이고 6번이 세율이라고 되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요것도 지난주에 배운거의 연장선인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난번에 세금계산방법인데 이 계산방법은 다 똑같대요 항상 뭐 곱하기 뭐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시하고 산출세액이 나온다 요게 계산방법이였어요 근데 이 과세표준이 뭐냐면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있어야 할 기준을 보고 제가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두가지가 있죠 이게 일정한 가액에 의한다 그럼 뭐가 돼요 종가세가 되고 둘째 일정한 수량등에 의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 두가지로 꼽네요 자 근데 이때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종가세였어요 그죠 거의 다 종가세였고 단 일부 세금만 종량세가 있었다 일부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배웠죠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 면허세에서 자 대표적인게 뭔 등기 말소등기에요 이 말소등기 같은건 말소 하나당 말소 한 개에 대해서 말소 한 개의 마다마다에 대해서 말소 등기고 얼마씩 권당 권당 얼마씩 권당 권당 세금도 6천원씩 부과하고 있죠 이거였어요 자 문제는 이제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 이건 뭐에요 이건 기준에 뭐가 되는거 곱하기 대상 저 기준에 곱하기 대상 되는게 세율이라고 현재 법률로서 정해주세요 법률로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 두개에요 곱하기 곱하기 종과세일 때가 있고 종양세일 때가 있는데 과세표준인 종과세일 때가 항상 곱하기 퍼센트가 나오고요 종양세일 때가 무조건 곱하기 몇원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퍼센트를 보고 뭐라 하느냐 이렇게 불러요 정 율 세 율이라고 부르고요 몇원 보고 이렇게 불러요 정 액 세 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퍼센트와 원 그래서 꼭 해서 항상 종과세일 때 몇 퍼센트요 종양세일 때 몇원 늘상 그럼 아까 대표적인 종양세 말소 등기 얼마 권당 6천원씩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얼마가 되고 퍼센트 근데 대부분의 세금이 종과세니까 저희는 이 퍼센트만 기억하면 돼요 퍼센트만 그럼 얘만 다시 보죠 이 퍼센트는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빌레세율이라는게 있구요 둘째 뭐가 있냐면 누진 세율 두가지로 이게 구분되요 그 위에 있는 빌레세율이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뭐는 몇 퍼센트이다 뭐는 몇 퍼센트이다 고 누지는요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이다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요 빌레세율도 두가지겠는데 첫째 얘가 뭐가 있냐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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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레세율이라는게 있구요 둘째 또 뭐가 있냐면 차등 차등 빌레세율 두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때 단순 빌레세율이 뭐냐 얘는 이거에요 똑같다 무조건 항상 동일하다 동일하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대표적인게 뭐냐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무조건 다 10% 다 똑같아요 항상 다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10% 만큼 적용해요 그럼 차등 빌레세율은 뭐냐 차등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거지 차등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과세대상마다 과세대상별로 과세대상별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과세대상마다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차등 빌레세율이 나고 어떤 세금위에 속합니까 대표적인게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또 재산세 또 양도 소득세 같은 것 이런 것들 전부다 차이나게 전부다 차별적으로 과세를 차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고 누진세인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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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 세 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얘는요 이 앞에는 과세표준 요거 요거 요거죠 요거 이 금액이 커지면 점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함께 커져요 같이 커져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뭐 또 세율도 함께 커진다 이게 초과 누진세입니다 뭐가 있냐 대표적인게 재산세에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또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 같은게 있대요 이런 세금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커져요 근데 늘 하는 얘기가 그런데 아니 얘도 있는데 여기 또 있는거 뭐냐 이렇게 묻고요 얘도 있는데 얘도 있는데 이건 또 뭐냐 하는데 이 두세금은 두개를 다 쓴다는 얘기에요 일본은 차등세일이고 일본은 초과 누진세일로써 두가지를 동시에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생겨본건 먼저 볼게요 차등세일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뭐냐면 쭉 넘겨보시면 교재를 보면 이게 몇쪽에 있냐면 교재가 여기 안나올까요 자 121쪽에요 121쪽 가면 그 표와 같이 취득하는 어떤 대상마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유상취득한게 농지면 1000분의 30 자 121쪽에요 유상취득 이외께 1000분의 40 주택도 6억이하 1000분의 20 9억이하 1000분의 20 9억초가 1000분의 30 그 다음 상습받은건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하는건 1000분의 28 상습이외에도 증여죠 증여도 일반은 1000분의 35 비영지사업자 1000분의 28 이렇게 해서 어떤 대상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게 뭡니까 요걸 보고 제가 차등비레이스의 유리라고 불러요 하나 더 가볼게요 요번에 어디가냐면 초과 누진세인데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예를 든게 어디냐 하나만 볼게요 아무거나 종합부동산세라고 볼게요 간만에 한번 종부세인데 쭉 넘겨보시면 몇 쪽에 있냐면 교재 290페이지에요 290페이지 가면 290페이지 맨 밑에 가면 세율표가 나올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6억이야 과세표준 6억이야 1000분의 5입니다 둘째 6억 초과 12억이야 1000분의 7.5 자 세번째 12억 초과 50억이야 1000분의 10 자 보다시피 과세표준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뭐가 커지죠 세율도 계속해서 같이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런 패턴을 보고 뭐랍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 볼게요 다시 원위치 75쪽 갑니다 자 6번 세율 자 첫째 1번이 정율 세율입니다 땡땡 보죠 백분이나 1000분율로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비율이 일정하되요 그래서 기업번 단순비대세율 방금 얘기해도 똑같다 항상 똑같은 거고요 둘째 차등비대세율인데 보죠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물건의 종류 등에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마다 차이가 난다 그래서 취득세 또 밑에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양도세 일부 등등이 있네요 그죠 전부 다 뭐랍니까 차등비대세율을 한다 그래서 똑같으면 단순 차이 남은 차등이에요 자 두번째 초관윈세가입니다 뭐였어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뭐가 커져요? 셀도 같이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기업번 얘만 기억해요 양도세 6에서부터 40%에요 6부터 40%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ㄴ번도 있고 ㄷ번도 있는데 일단 기업번만 체크하시고요 자 2번 화폐금액을 높여야 돼요 정액세율인데 아까 이거죠 종량세일 땐 무조건 곱하기 몇 원을 씁니다 이게 뭐랍니까 정액세율이라고 불러서 무조건 얘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씩 건당 6,000원씩 부과한다 맨 밑에 있죠 그래서 건당 6,000원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모든 세금은 다 똑같아요 항상 계산방법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셀로 표시해서 그 세액이 산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76쪽부터 이어서 같이 할게요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seo s 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